아 다리 다 썼다면서 왜 이렇게 잘 뛰어 근데. 석진이 형! 석진이 형! 석진이 형! 석진이 형! 석진이 형 어디 갔어? 으악! 우와! 우와 진짜! 언제 찾은 거야? 아 정말 큰일 날뻔 했네. 이거 이거 잡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. 와 진짜 애들 너무 빨리 타워가지고. 안녕하세요. 시석진 씨 못 봤어요? 석진이 형 석진이 형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여기 있다 석진이 형 여기 있다. 야 야! 야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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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야 왜? 아니야 얘야. 안 돼. 안 돼. Shannon nous a on a run of the team. 야 누나 뛰어져. 야 누나 뛰 Brazilian.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뛰어가 뛰어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야 너네 진짜. 좀 기다려. 야. 빨리 가야 돼. 야 빨리빨리빨리빨리. 빨리빨리빨리. 야 빨리빨리. 아 야 빨리 빨리. 이렇게 너무 잘 될 것 같다. 아 열받아. 어떻게 내가 쓰러진 척 했는데 그냥 갈 수가 있어요. 아 진짜 맛이 간다. 누나 마지막 잡을 수 있어요. 이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아프죠. 너무 아파. 아 이 형 너무 세게. 잡아줘. 그러니까요. 내가 꼭 잡아줄게 누나. 다음에 진짜. 웬일이 안 아파. 와 정말 압착 같아. 와 진짜 무서워. 와 좀비 같아 좀비. 와 진짜 무서워. 와 야 열쇠 찾았니? 몇 번이나 몇 번. 열쇠가 아니라 다 따라. 100. 뭐야. 150일부터 200까지 너 지금 버려. 150일부터. 150일부터 200 버려. 당장 밀어주 버리게. 죽잖아 하러 가자. 형 이제 형은 이제 무조건 걸리면 뜯기는 거예요. 난 무조건 걸리면 뜯기는 거야. 너네들이 나를 보호해야 돼. 형 오케이 오케이. 왔어 왔어 여기야. 왔어 여기야. 형 야 야 쫓긴다니깐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. 갔어 왔어. 왔어 빼빼빼빼빼빼 배신자 클럽 빼빼빼빼빼빼 배신자 클럽 8주에서 1단계 예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생일 전에 우리 왔다고요 오늘의 즐거운 우리야 브로커스터 같아 영화 우리의 걸맞는 스케일은 우리의 걸맞는 스케일 정말 이렇게 배신이 꼭 나와줘야 되거든 고등화 선장인가 보다 고등화 선장이다 고등화 선장이다 고등화 선장 고등화 선장 고선장 고선장님 아이고 고선장님 안녕하세요 고선장님 잘 지내셨어요 아 이게 얼마 만이야 어떤 일로 오시나요 너무너무 재미있지 그거 왜 해 너희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퀴즈를 내라 가짜 열쇠분들을 다 통과하지 못하면 임기를 통사팀에게 넘겨줘야 된다 예보JA 출발 시켜 빨리 저희야 출발 시키라고 저기 주금으로 빨리 앞으로 가 출발 시키는 말이야 출발 시킨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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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라 예 너무너무 분노봐 여자가 virtually 야 출발해 감사합니다.